아 디어 타임즈 알파 오메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기 tv의 고품격 악기 모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파 오메가입니다 알파 오메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알파 오메가 울트라는 먼저 했었죠 알파 오메가 울트라가 지금 다크 글래스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점수가 잘 나왔었는데요 옛날 제품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마이크로튜브 B7K가 9.0, 8.5가 나왔었는데 B7K 버전2 말고 예전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버전1 있죠? 그거는 9.5, 9.0이 나왔었어요. 그것과 그리고 알파오메가 울트라가 지금 다크글라스 중에서는 가장 고득점을 받았던 제품이었는데 다크글라스의 울트라가 아닌 기본 버전은 과연 어떤 사운드를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알파오메가의 저희가 먼저 리뷰했었던 울트라버전을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 EQ스틱의 시발점이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나무젓가락 잘라서 EQ스틱 만들었던 거잖아요? 얘는 또 심지어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마이크로튜브 X7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볼륨 빼고 나머지 EQ가 4개, 총 로브가 5개였는데 총 슬라이드가 얘는 1, 2, 3, 4, 5, 6, 7개로 좀 더 긴 EQ스틱이 필요합니다. 전용 EQ스틱 길이가 달라요. 알파오메가가 정말 좋은 사운드를 들려줬었고요. 직관적이었고 그리고 이 EQ의 사운드 메이킹도 아주 레인지가 넓고 좋았었고요. 그 대신에 같은 기조이긴 하지만 그래픽 EQ는 없습니다. 그래픽이 없고 노브로 만져주는 EQ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인터페이스에서의 차이가 있고요. 사운드에서 어떤 차이가 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알파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뭐 들으시면 여러분도 좀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마이크로튜브 X7 할 때 이 드라이브가 좀 날 서있고 공격적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전 시간에 썼던 빈티지 울트라 V2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그로울과 이 하이어택 그 계열을 만지기 전까지는 이게 드라이브가 다 먹은 거야 할 정도로 조금 덜 먹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잡아놓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드라이브로 드라이브 먹었다고 하고 쓸만하겠다. 10불 정도의 톤까지 나오는 좀 더 범용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활용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져간 그런 제품이죠. 이 알파오메가는 빈티지 울트라 V2의 그런 범용성과 마이크로튜브 X7의 강력한 개인의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인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X7처럼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느낌은 아니고 충분히 강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가 가능한 사운드 범주에 놓여있는 그런 이펙터입니다. 자 기본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기본에서 아무것도 놓지 않고 EQ를 전부 다 중립으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블랜드는 지금 완전히 이쪽입니다. 아무런 사운드면허가 없죠. 기본톤 거의 그대로네요. 자 여기서 3밴드 이퀄라이저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사운드면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랩을 빠지고요. 트랩을 올라가고요. 블랜드는 지금 디스토션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리면 꺼져요. 자 미드를 빼고요. 미드를 올리고요. 기본적으로 프리앰프로서 3밴드 이퀄라이저의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맞이고요. 살짝 기본 V 세팅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나머지 이 그로울과 바이트 채널은 이 토글은 만져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위쪽에 드라이브와 연동이 같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드도 알파 모드, 오메가 모드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쪽에서 만져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토션의 스타일을 만들어 주는 건데 알파 모드와 오메가 모드가 어떤 식으로 다른가 하면은 알파는 약간 펀치하고 타이트한 느낌의 디스토션 그리고 오메가는 브루털, 로우 좀 더 좀 날것에 가까운 느낌의 그런 디스토션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톤 여기까지 들어보셨으니까 바로 블렌드를 이쪽으로 올리고 드라이브를 올려보겠습니다. 레벨 중간까지 놓고 드라이브 올라갑니다. 레벨 좀 낮춰야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딱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도 빈티지 울트라보다 게임량이 많죠. 드라이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바이트와 그로우를 안 건드린 건데 그로울 같은 경우에는 뭐냐 로우 미드 영역을 부스트해 줄 수가 있어요. 좀 더 사운드가 팬티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는 프레젠스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서 좀 더 하이가 강력해진 마이크로 튜브 X7U의 그런 운전이 좀 거친 느낌의 드라이버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우 영역 때부터 들어볼게요. 그로울입니다. 네 밑단 확대 열렸죠. 없는 거 있는 거 개인형이 전체적으로 많아진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트 올려볼게요. 자 하이 때 여기서 쳐볼게요. 하이티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확실히 차이 나죠. 그래서 지금 그로울과 바이트를 올려놓고 드라이브를 여기까지 놓으면 이게 알파 오메가 기본 모델에서 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 세트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모드를 알파 펀치하고 타이트한 자 이거는 브루터 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좀 낡에 가까운 완전 다르죠 질감이. 사실 저희가 되게 좋아했었던 게 드라이브 2배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거는 알파 오메가가 너무 질감 차이가 제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아주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자 괜찮죠. 확실히 알파 오메가가 활용도 있어서 진짜 넓은 것 같아요. 기본 톤 자체도 상당히 좋고 이게 하이로우 대역을 따로 나눠서 쓰는 독특한 느낌의 마이크로 튜브 X7과 달리 얘는 개인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렌드를 통해서 완전히 채널을 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있든 없든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이 블렌드의 기본 톤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깔끔하게 채널 분리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게이 나오고요. 게이 미리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대로 세팅해놓고 블렌드만 돌려도 충분히 원하시는 톤 다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톤 손실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렌드에서 전체적으로 마스터 볼륨을 깎아주시려면 그냥 EQ를 싹 내려주시는 것 그리고 볼륨을 올려주시는 건 EQ를 다 들어주시는 것 이런 식으로 세팅하셔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 있고요. 이쪽에 인풋과 패럴렬 아웃풋이 있습니다. 자, 알파 오메가 사운드 축 들어봤고 이것도 이제 시연으로 그라운드를 마저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고 올게요.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알파 오메가는 역시 기본 버전도 조금 이제 조작에 있어서의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울트라 버전 쪽이 좀 더 조작의 편의성은 좀 있지만 기본적인 사운드 기조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여기서 2317의 다크글라스 이 베이스 이펙터 하이퍼루미널 네, 컴프러스였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윈스턴 전즐님 네 설명이 엄청 엄청 길게 했어요. 댓글을 3개를 달아주셔서 자, 여기서 한줄평 네 기능은 많으나 직관적이고 질감도 좋은 이상적인 기타 베이스용 컴프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컴프였죠. 하이퍼루미널 네, 윈스턴 전즐님 드릴게요. 동생도 짱이네 동생도 짱이네 동생도 짱이네 그렇습니다. 알파오메가는 울크라든 기본이든 정말 좋은 사운드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알파오메가의 저 디스토션 모드가 아, 정말 맘에 들어요. 하이퍼루미늄 하이퍼루미늄 아, 이거 좀 짱이네 다크글라스의 간파스타 알파오메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지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정말 맘에 드네요. 점수 드릴게요. 이게 40만원 되죠? 접근성이 좀 이거는 하이퍼루미늄 네 네, 점수 맞으면 9.5입니다. 저는 9.0입니다. 네, 이렇게 또 고득점이 나왔네요. 제가 아마 이거 울트라를 9.5 줬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파오메가 울트라 만큼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둘 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둘 다 좋아요. 나는 좀 더 마스터 볼륨도 좀 쓰고 EQ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울트라 가시는 거고 10만원 더 주고 그 편의성을 가져가시는 거고 나는 좀 10만원을 절약하고 그냥 뭐 사운드에 좋은 점들만 가져가겠다 지금 기본 모델 선택하셔도 좋고요 얼마든지 네 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라는 거 부족함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오메가 정말 좋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또 재밌는 시도를 했어요 이 다크글라스 모델들을 위주로 페달 보드를 한번 짜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페달 보드지만 저 정도면은 되겠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여기다가 서버 한 두 개만 페달 놓으시면 보드 바로 나와요 얘기했던 그 보드가 바로 나왔어요 말로 하면 현실로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회사 사장님이 무서워요 네 계속해서 페달을 찍어내는 그런 회사 버즈비에서 만들어낸 베이스 전형 이펙터 보드 다크글라스 버전으로 다음 시간에 소형 보드 하나 갖고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글라스 시리즈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시키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